나 튜브 타고 저 중간에 나갔는데 계속 쓸려서 뒤로 떠내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!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끌어내준 거 알아? 살려주세요! 이래서 나 저 부표 잡고 있었어. 부표 뒤에까지 밀려갔다니까? 거짓말인 줄 알아? 나 팔에 힘이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. 나 완전 집합했어. 왜 그렇게 가냐고? 아니 파도가 세서 밀려 나올 줄 알았는데 중간 가니까 끌고 들어가더라고. 끌고 뒤로 가. 자꾸 뒤로 나가 앞까지 안 오고. 근데 여기 안전요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나 너무 깜짝 놀랐어. 안전요원이 안 보여. 우와 떡볶이. 어머, 뭐 전에 안 넣었어? 정부가? 만두 넣었어. 그거 낼 때 거 있잖아. 만두. 사는 거 대로 한 거야. 뭐뭐 넣는데? 떡하고 스프하고. 무슨 스프? 여기 스프 있잖아. 무슨 스프? 거기에 떡볶이 스프 다 들었어. 아 그거? 인스턴트 떡볶이? 그걸로 한 거야? 내가 만두 넣는 거야. 양파 한 줌하고. 만두. 만두하고. 맛이 없어서 내가 설탕 조금 넣는 거야. 거기에 오뎅도 있었어 냉동실. 오뎅은 안 넣었어? 안 넣었어. 떡볶이. 오늘 떡볶이야 이거는. 올라가서 잡채도 먹어야 된다고. 감자전도 해 먹어야 되고. 야채 다 볶아놓고. 감자전 한다고 그래서. 감자 다 갈아서 물게 빼고 있잖아. 근처에 비싼 봐도 너무 맛있어. 고춧가루 고맙습니다. 전 몇개 안먹어? 먹고있어 타프에다가 테이블하고 의자 다 가져와야 돼 매전에? 가스 아니 내가 추석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타프랑 테이블이랑 의자 다 싣고가 뭘 냈어요 됐다 여럿이 와서 먹어 아니 우리 차 놓고 갈 거니까 우리 차를 가지고 가면 되잖아 다음에는 타프랑 테이블이랑 의자를 가져오래 여기 돈 안받는데 타프비용 거기에 있어야지 뭐 보시려면 요런데로 모래종어리가 다르겠지 뭘 비닐봉지로 다 하잖아 비닐봉지에 다 먹어서 하면 돼 이런거 많아서 딱딱 넣으면 돼 왜 이런데로 내년에 하려고 차를 가지고 가면 돼 차를 가지고 가면 돼 아빠야 내가 하나하나 나는 가야지 나는 가야지 나는 출근해야 돼 아침에 가야 돼 아침에 아빠랑 같이 출근해 아침에 한 5시에 나가면 되잖아 새벽에 아침에 한 5시에 나가면 되잖아 아빠도 일찍 일어나니까 오랜에 아침이 나가면 되겠지 아침에 안 đến 아침에 안 도와줘 아침에 안 도와줘 공유도 갈 거 목울도 갈 거 거니까 하루 더 주림이 재밌게 고맙습니다 날씨 ؟ 양식에 있는 이 중간에 일경이 나머지 아침에 일경이 한 열흘 즐거울꺼야. 한 달 있어봐. 배고픔이 오지. 많이 안 매우시죠? 이 정도서 드셔야죠. 올라가서 먹기 위해서. 한 명만원에 가면서 먹기 위해. 김치고래. 좀 잘 구워야 돼? 잘 먹었을 때. 격볶이. 밀떡이야 밀떡이야 이건 쌀떡이야? 밀떡이 들리는 것 같고 아빠 저러고자 팔아픈데 아빠 팔았어 아빠 팔았어 발 좀 태우려고 갈려 한 개만 콩볼 낚시 안 할거야? 너가 낚시 안할거야? 낚시 오늘 토요일이야? 내일 일요일구 내일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낚시는 저녁에도 되니깐 일단 조금 이따가 오후에 올라갈 거니까 우리 오후에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가도 되겠지 제발 다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개 부대가 와도 먹을 수 있는 양이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주